Q. 공연 스테이지가 스테이지 마엘 때 엘리리 때 약간 이 사인가 있는데 메비우스 띠 이런 거를 뜻하니까 약간 러브루프도 사랑이 계속 이렇게 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러브루프를 시작했다가 끝나는 것도 다시 러브루프로 돌아와서 이렇게 끝나는 음미여서 뒤에 이런 이렇게 무한대의 모양이 이렇게 무대를 꾸며봤어요 스테이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셨죠 민하쌍 너무 타인 화이팅! 러시아 화이팅! 러시아 화이팅! 저 형 엄청 약간 러브루프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뭐 그런 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계속 반복하지는 않고요 네 여러 가지 반복되는 그런 거래요 네 그럼 끝나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세,の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아르나 투어의 굿즈 촬영을 시작합니다. 네네네 일을 많이 나눠서 갈려 들어볼래 계속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걸이 나가게 일쑤니 액세와 아가세 같이 감사합니다 사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봤을 때 일단 MD 촬영이라서 흰 배경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니고 이쁘게 꾸미니까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리고 또 사진의 색감이나 세트랑 의상이랑 색감이랑 다 잘 딱 떨어져 맞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역시 이렇게 끝났고 다음 그때 가서 또 한번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久しぶりに 라멘 食べます. 명상 아 して 고항 잡을 때 프로듀서에 너무 맛있어. 웅마이네스 끝.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거잖아요. 반복되는 디자인인데 사랑의 궤도로 계속 반복될 끔 만들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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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미야사로 화이트. 하지만 지금 문앞버스에 있어요. 고향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을 먹겠습니다. 스타드가 러블룹. 라스트가 러블룹 리믹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겠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 광대 최대한 힘을 신경 쓰겠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손자 움직여 볼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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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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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라가 뒤에서 좋아하는 게 원래 없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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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벨이랑 뉴런 스페이스는 거의 미백하고 있는 거 아닌가 봐 그 스페이스를 추가 보고 있잖아요 그 콩에서 나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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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질거다 아 아 으 대단하 으 으 으 랜슈츄데스 마이크 정렬스 약간 모토 각오에 퍼포먼스 오고 타면이 얼마 전에 우리 가라고 할까? 왜? 얼마 전에 우리 가라고 할까? 그래서 여기 오! 진사람이 방 쓰는 거야? 오케이 진사람이 방 쓰는 거 진사하니 진사하니 이상이 여러분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지만 이거 그냥 운동할 때 입을 바지들 운동할 때 입을 굿즈티 어? 이거 언제 거지? 어? 이거 일본 거 맞는데? 맞어 이거 챙겨왔어 이거 언제 거야? 로드 트위 할 때 와 냄새 되게 좋다 빨리 자려놨네 로드 트위 할 때 했던 굿즈티 있어가지고 사실 굿즈티를 굿즈 할 때 말고는 잘 안 입어서 웬만하면 운동복으로 쓰여요 다 그냥 뭔가 놔두기는 아깝고 입고는 싶고 이러니까 운동할 때 가장 적합한 것 같애 그리고 이거는 귀리 쉐이크라고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건데 이제 약간 먹을 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없고 약간 배는 부르게 하고 싶고 포만감을 채우는데 약간 칼로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근데 포만감은 되게 많이 유수되고 귀리 쉐이크라고 제가 뭔가는 지금 이렇게 해놓고 다 뻔해 놓질 않아서 필요할 때마다 넣고 빼고 넣고 빼고 계속 그래가지고 딱히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건 제가 미국에서 사온 건데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그 스타 땡땡 커피집에 있는 그 맛은 좀 빠른데 되게 포만감도 차고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신곡도 많이 준비했고 되게 시간이 없었는데 쪼개서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마도 모자란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모자라지 않아 보이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무대에서 많이 보여드릴게요 되게 마음가짐이 좀 달라요 뭔가 좀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잘해야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되게 그냥 아 즐기자 약간 이런 느낌 내가 뭐 실수를 하건 노래에 의미탈이 나던 그냥 아 빨리 넘기고 그냥 즐기는 모습을 더 보여주죠 왜냐면 그래야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좋은 사람이 즐거우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볼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의 공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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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독 알hot Wochenende 어 랩룰프는 뒤에 BGM도 깔리네요 좋아요 저는 저 콘서트... 어떨까요? 이번 투어도. 저번 투어는 되게 반응 좋았는데 이번 투어도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들어 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월드투어 중인데 일본 투어도 하고 그래서 되게 무대가 되게 많이 헷갈려요 지금. 근데 그래도 열심히 많이 했으니까 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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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진짜 좋아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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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멋있어 터키 할까? 진짜 자신있는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종!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오늘은 러블루프의 툴의 시작입니다 네스 오늘부터 근 두 달간 거의 두 달간 일본 투어를 돌건데 맞아요 저희가 최근에 너무 많은 무대들을 또 하고와서 혼란스러운 시간이 좀 있었어요 너무 많은 무대들이 있었고 같은 무대들일지라도 동선도 너무 다르고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보니까 굉장히 처음으로 힘이 들어왔어요 연습하는데 하지만 저희가 힘든 만큼 무대가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멤버들끼리 좋은 무대 해보고 팬분들께 이 콘서트를 보는 두 시간 반이 아깝지 않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파이팅 하자 우리 소동해 자 저희 내려가실게요 내려가실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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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생각은 고맙습니다 오우 러빙 위 어워 러빙 구호로 가라위라 오오오 오오 오오 콕 탈 탈 탈 매걸이 아이 짚을 깨루달어 곧 다해봐, 러블루 아이사 resumesa 나온 마코아리 하이! 아가씨! 타노시테로가? 날아가자 캠에! 목도로 기가! 하이! 세이! 노무게리! 가슴숌룸! 오늘 저번에 고생하셨습니다! 마쿠하리, 정말 오랜만이다. 그래서 소아의 시작을, 여기에서 끝냈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I'm a little superman just like a superman I'm a little superman just like a superman Anytime anywhere cause I'm your superman I'm a little superman Thank you First day Ah Yeah, it's good. It's good. It's good. It's good. It's good. But I feel like I'm a little lonely. But I'm okay I'm a little happy It's good. It's good. It's good. It's good to be here. It's good. Thank you Guys, today it's really fun. Everyone is like this? It's really fun. Thank you I've been working hard and I'm a little nervous. I don't know why I'm so nervous I really worked hard and I'm really nervous. I've been working hard and I've been working hard. 이제 남은 공연들도 열심히 잘 해야죠 잘 마무리해서 한국에 안전하게 잘 돌아가야죠 오늘 공연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일본어를 까먹어요 왜냐면 영어로 얘기하다가 한국어도 별로 못 썼어요 우리끼리만 있었을 때서 공연에서는 많이 못 썼거든요 여러가지 언어들을 트라이 해보다보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자리 잡고 멘트들도 다시 또 안전하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되네요 아무튼 공연 재미있게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남은 공연들도 열심히 할게요 네 저희 멤버 루프 질문 첫번째는 바로 저 재범입니다 오 거울에 아 거울이란다 선글라스에 비춰서 내가 보이네 네 어찌됐건 저는 이제 마크한테 질문을 할 건데요 이번 투어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게 무엇인지 네 공연 이것도 물론 공연은 당연하고요 네 공연 말고도 뭔가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 뭔가 예를 들어 뭐 일본의 날씨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에서 뭐 밥 먹으러 가가지고선 어딘가에서 뭘 먹기로 했는데 이게 뭐가 기대된다 뭐 이런거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누구야 하이 여러분 오늘 저희의 이거 몇번째 4명의 미니앨범 네 4명의 미니앨범 네 첫번째 미니앨범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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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데뷔한지 일본 데뷔한지 5주년이 되는 올해 저희가 또 이렇게 러브룩으로 네번째 미니앨범을 내고 한 번 CD, A, B, C, D, E, F, G, H? 네 한 번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A가라 단체 먼저 쭉 가죠. 단체 먼저. 에이너시디와 블랙, 블랙 그거. 이건 B야. 이건 H로였어.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앨범, 단체 앨범. 통산판? 이게 기본. 이건 호화판. 호화스러운. 이게 스페셜이야. 여기는 그거 들어가 있잖아. 단체 하이터치. 단체 하이터치. 이 코드, 이 코드 치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 기본. 치면 이제 당첨되면 저희 6명이랑 단체로 이제 하이터치 할 수 있습니다. CD가 멋있다. 이거. 어 그러네. 약간. 이게 기본. 이걸 보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셀렉트 되는 건 진짜 그중 한 100분의 1000분의 1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아직 해. 이거 아직 해. 개인. 오. 마크 형 이때 어떤 감정으로 찍은 거예요? 난 멋있다. 난 멋있다. 살짝 그 러브룩 때 탈 같은데. 그런 일도 있는데. 살짝 그런 게 있는 거죠. 어. 어 마크 형은 빨간색이야. 아 이게 멤버 색깔마다 우와. 유겸 씨는 어떤 감정? 난 시크하다. 그럼 단체. 단체 무슨 색깔이야? 네. 어. 여기 CD 2개야. 와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CD 2개야 여기. 여기 안에 CD 2개 있어요. 이게 아까 봤던 그냥 기본 CD고. 네. 첫 번째 거는. 이제 그냥 노래들이랑. 이거 안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야. 누구야.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보너스 디스크. 어. 뮤직비디오 오리지널 버전. 그리고 뮤직비디오 단스 버전. 그리고 러블룹. 뮤직비디오. 음. 아. 내 거 들어가니. 유겸아. 나. 네 걸 뜯을 수 있는 영광을 나이 줄 수 있게. 그런데. 내 거 그거 어디 갔어? 멤버분들. 아. 어떤 사진이 있을지 기대돼. 뭐 나왔어 내 거. 잠깐만. 유겸이 거 먼저 가자. 일단 표정은. 표정은 뭔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어떤 한.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뭐 뭐. 대상을 보고 있는 그런 눈빛이야. 살짝 이런. 눈이. 뭐 뭐. 졸린 상태. 어. 포라로이드. 어. 아. 포라로이드야. 유겸아 이게 뭐야. 어딜 그렇게. 누군가 옆에 있어. 손을 뻗은 느낌인데. 괜히 포라로이드 들어가 있어요. 러노벨로. 너무 맛있어. 이건 뭔데. 이거 핥터치 거에요. 오. 제곱이 형이 있어. 이게 그거죠. 악수권. 그건 진짜 특별한 거래. 아. 진짜. 진짜 특별한 거 있고. 그냥 특별한 거. 뭐가 내꺼를. 아이지. 세범 형이야. 어. 그러나 왜 내꺼네. 제범이 형 들어가 있어. 랜덤으로 이따가. 아까 말씀드렸다는데. 어. 진영이꺼 흰색이야. 흰색이랑.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진영이 스페셜하지 않아. 응. 아니지. 팀을 대표하는. 색깔인거지. 일단 이거 있으면. 하이터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단체. 이거 제범이랑. 됐지. 이거 단체. 할 필요 없긴 한데. 단체가 더 좋은 거 아니야. 하이터치. 어. 아니 다 좋은 거지. 제범이 형도 별로 안 좋은데. 네. 단체 다. 한 명씩 다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갈게요. 뱀뱀. 뱀뱀은 뭔가. 입을 가리고 있어요. 초록색 뭔가 귀엽다. 시리 초록색 뭔가 귀여워요. 아 근데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멤버 색깔로. 진심히 만든 거. 우와. 카와이. 카와이. 노란색. 오. 뱀뱀. 이번 앨범. 노래 좀 있어. 뭐? 나. 어디서 노래. 이번 앨범. 뭐뭐 있지? 슈퍼맨. 슈퍼맨. 러브 룩. 러브 룩.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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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노래. 러브 룩.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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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는 이제 제목에서. 어. 그 노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찾아볼 수 있어요. 러브 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무한대로 이어지는. 아마도 팬분들과 갓세븐의 사랑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건. 끈.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건. 여러분과의 부자. 계속 돌아간다는 거야. 끝없이. 운명이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랑 우리랑. 운명이다. 이런 건. 사랑. 팝 노래는 Your Space입니다. 이건 제범. 제범. 제범 가사. 어.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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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 나는. 언제나. 너의. 웃는 모습이. I love you. I love you. 맞아. 맞아. 견제 가사. 가능합니다. 맞아. Your Space. 너의 우주. 지금 앨범 자켓이랑 어울리는 노래. 맞아. 너랑. 너랑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노래. 너. 약간. 상대방을 우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다. 오. 뭔가 Your Space. 너의 자리. 근데. 너의 우주. 이런. 그. 단어를 갖고. 어. 이미 저기 있잖아. 스페이스. 그래서. 네. 앞 노래는. 비방법. 비방법은 영재형. 응. 그건 영재한테 나중에. 따로 듣는. 따로 듣는. 네. 작가의 의도를 저희가. 마음대로 훼손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영재. 하나 둘 셋. 네. 보고 왔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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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곡 뭐죠?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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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볼까요? 카르마. 카르마. 이 노래 좋은데? 카르마는 영어로 이제. 鍵. 뭐라 하지? 그런거 있지. 네가. 어떤 사람을. 때렸어. 그런 너도. 그냥. 어무수. 갑자기. 그냥. 다른 사람한테. 뭔가. 행복을 잘했어. 아무것도 잘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동을 하면 바로는 아니지만 언젠간 그 행동이 나에게 다 돌아온다 아아아아 그네랑 같은 거네 아 내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우리 헤어지게 됐다 음 그건 내가 너한테 잘못했으니까 각 한마다 우리 이제 같이 없으니까 네 한 노래는 Drunk Drunk가 이 앨범에서 가장 뭔가 멋진 그런 노래 하는 거 너한테 취했다 이런 거 아니야? 나 이 노래가 제일 멋있어 이 노래 안에 아 뭐랄까 그런 약간 춤추기 되게 좋은 노래 되게 스웩이 있어 사랑에 취했다 우리 공연에서 거의 스페셜에 들어간 걸 많이 아는 노래가 좋으니까 스페셜 한 거지 나 슈퍼맨이 제일 좋아 이번 앨범 중에 나 슈퍼맨이 제일 좋아 되게 뭔가 여름 노래같아 진짜 썸머바이브야 진짜로 뭔가 행복해지는 그런 노래 되게 여름 그 바람으로 갈 때 운전하고 가면서 들을 게 좋은 노래 진짜 드디어 이거 말고 두 개 더 있으니까 다음 노래는 일면봄이? 응 아 이런 노래는 참 좋아 날 기억 맞나? 그네요 이거? 날 기억해 날 기억해 줘 응 새 곡 다 되게 다른 느낌 이거는 이제 놀러가고 나서 밤에 밤에 이렇게 노래를 보면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듣기 좋은다는 그 다음에는? 슈퍼맨 슈퍼맨 컨트롤맨 같아요 아 이거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응 아 잘 놀았다 아 이러면서 아 이제 옆에 다 자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는 아마 그런 애인 것 같은데 뭐지? 내가 너의 슈퍼맨이 돼 주겠다? 나를 믿어 줘 이런 거야? 내가 너의 슈퍼맨이 되겠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좋아 좋은 노래 맞으니까 네 CD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노래도 소개하고 사진도 소개하고 이렇게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다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항상 기다려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단 되게 좋은 앨범인 것 같아요 일단 되게 되게 다양한 음악이 들어있지만 되게 그런 느낌 자체는 되게 비슷하면서도 되게 갖고 가려는 그런 느낌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앨범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앨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들도 되게 뭔가 사랑의 얘기? 응 뭔가 앨범이랑 잘 맞게 열 번째 앨범인데 개수로 따지면 열 번째까지 저희가 앨범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끊임없이 저희를 끊임없이 러브그룹처럼 끊임없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앨범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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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모 콘서트 화이트 하나 그래야 정하네 둘 셋 넷 하나 한 바퀴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셋 잘해! I'll always shine on you Always 抱きしめる 널 고소가 안 돼 We're not in love We're not in love I'll always shine on you I'll always shine on you I'll always shine on you You're the one who lives in love We're not in love I'm not in love We're not in love We've been doing this for the second tour We've been doing this for the second tour We've been doing this for the second tour It's been a long time It's been a long time Around the world We're still in the tour The final tour is here I'll start by starting This is a important time 瞬間だと思います。 頑張ります。 本日はラブルーバー集まりでございます。 リリースおめでとう。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皆さんのおかげで! おりこんでいれに、に! 頑張りました。 はい。 頑張じゃあ! じゃあ、せーの、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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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度は、いざいな、だいん? ええ、今度はスケートとヒューリームランだよね? 美味しそう? うん! いいよ! おおらしいたん! はい。 마쿠아리 메세 이상입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투어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게 무엇인지 네 안녕 나가세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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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요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스키와 진영상 네 저 지금 완전 생활이지만 네 제가 제법한테 질문 받고 이제 어 진영이한테 물어봐야죠 어 진영이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번 투어 셋리스트 중에 제일 힘든 노래 무엇인가 인부대 할 때 제가 너무 힘이 빠져있는 상태나 아니면 그냥 체력 때문에 정말 어 힘들어하는 네 그런 무대 무엇인가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제범입니다 네 네 어 저희는 이제 아웃루프라는 공연을 어 하고 있는데요 음 지금 음 지금 한 두 공연 정도는 네 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어 어 저희 러브루프라는 노래는 음 음 뭔가 사랑은 계속 돈다 뭐 이런 내용의 네 사랑은 영원하다 뭔가 이런 내용의 곡이고요 굉장히 뭐라 해야되지 음 뭐라 해야되지 음 음 음 음 아련한? 아련한은 아닌데 음 음 음 설명으로 하자면 이모셔널한 곡이에요 네 아 지금 열심히 투어하고 있는데 투어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음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음 요즘에는 그냥 공연에만 집중하면서 네 공연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어 재밌는 공연 네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자려고 누웠고요 네 여러분 어 저도 이제 잘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 좋은 꿈 꾸고 어 잘 자고 또 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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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続いては乙女座 マークさん、ヨンジェさん、ジーヨンさんの正座です 右手の種点を send your name 青い笑い モgranate 夏に風に思って 写真を持って 映像の答え 白浅に出る 夏に風に出る バインドが出る 大きな音楽 一人ずつながる 一人ずつながら 楽しみで お二人ずつに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항상 즐거웠어요. 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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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타고 두 번째 장소인 후배로 가는 중입니다. 도쿄에서 스케줄을 하고 오베에 또 오랜만에 가는데 오베 나서도 오면 열심히 재밌게 해 볼게요. 오베에서 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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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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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칠 수 있는. 어 맞아.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사과 싫어하는데? 아 이거 똑같은데. 원숭이가 사과 싫어하는데? 이거 코코넛인가? 라임. 라임 싫어하는데. 아니 사과 아니야? 이거는 이거 나오면. 눈치깨 있네 거의. 그치. 이렇게 되면 보라색만 있어요. 이거 이거 있으면. 쟤는 칠 수 있어. 나도 해본 적이 없어. 형은 해본 적이 없어. 만약에 동물이 코끼리랑 원숭이가 나왔어. 그럼 칠 수 있어? 빨리 해주세요. 싫어하면 봐요. 안 나오면.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잘못 쳤어. 잘못 치면 네 카드 하나만 여기 안에 넣어야 돼. 오케이? 자 잘못 치면. 만약에 내가 잘못 쳤어. 그럼 내가 앞에 있는 카드 다 여기 안에 넣은 거야. 아 형꺼만? 응. 취소하는 사람의 카드를. 그리고 지면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은 뭔데? 벌칙은 여기서 말고 앵콜 무대에서 앵콜 때 그 옆돌기 세 바퀴. 응. 좀 민망하게. 계속 주는 구도 될 거야? 응. 저기 남았네? 저기 빼. 두 장 여기 깔아 놓을까? 어 시작. 오케이 이거부터 시작하자. 아님. 오케이. 일단 이렇게. 이거 빼. 우리 먼저 뭐 안 보이야. 같은 카드. 같은 카드. 빨간 빨간. 같은 카드. 실수하면 밑으로 내. 아 처음으로. 아 그래. 아 같은 카드. 아이씨. 아 맞아. 내가 이런 거. 내 거 가지고 가야 돼. 밑으로 가지고? 아 밑으로. 와 Northwest거나 패러분 빨리듯이 어 진지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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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이거 밑으로 빼면 dollars 이거 밑으로 빼고 옆에 해 있는 거야 いや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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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아 연장 정도 하네. 어 다시 두 개 나왔잖아? 와 아직 아직 난 IKEA 아, 안녕하십니까. 아, 그렇지. 아, 이렇게 하면 바로 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아, 뱀뱀처럼 깔랐어. 와, 무섭다. 뭐 어떻게 되지? 먼저 나올 수 있지? 네, 승부 페이지.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무섭이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응, 그렇지. 야, 이거 어렵다. 잘하면 다 갖고 가겠다. 와, 이거 진짜 많아. 오, 그러네. 딱 이게 없네. 너무 어렵다, 진짜. 내가 벌써 빠를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그러네. 맥센스. 아, 점점 없으면 안 돼. 아, 이것도 가져가는 거야? 어. 아, 그래. 아, 나, 나, 나. 같이 가져가. 와, 빨라, 빨라. 오, 예스. 약간 특수하다. 왜 나 아직 안 했잖아? 아니, no, not me. 그러니까. 근데 나 내고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바로 칠 수 있는 거지. 아니야, 나 내고 쳐야 돼. 안 돼? 그러면 아까 난 그거 칠 수 있었지. 아까는 뭐 칠 수 있었지? 아니, 그럼 나 바로 칠 수 있었지. 아까는 그냥 너 안 했잖아, 그럼 칠 수 없어. 아, 그런 거야. 아, 뭐야? 오, 마이 갓. 무섭다, 이게. 아? only three. 아, 옆에 끼니 있어, 옆에 끼니. 야, 망했다. 어떻게 해? 오케이, 너 치고 들어올 수 있어. 응? 치고 들어올 수 있어. 어떻게 치고 들어올 수 있어. 나야, 나야, 나야. 이게 내가 희망해.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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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잘했는데. 아, 진짜. 마크는 나 못 이길 것 같아. 네. 너. 아우. 아우. 잠시만요. 이겼어? 어. 그쵸? 아,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긴 거야? 아, 뭐야. 아우. 아우. 재밌는데. 둘 다 핵싱이 없는데. 아우. 여섯 명이 하면 진짜 정신 없겠다. 일단 뵙는 거 해볼게요. 저기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이즈. 오케이. 그럼 센터 무대에서, 메인 무대에서 센터 무대. 아,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오늘 여기까지. 재밌었습니다. 되게. 조금 어렵지만. 악박이 있어. 심장, 심장. 심장이에요. 심장 터질 것 같아. 그래, 좋아. 나 계속 재지 기다려. 공연 올라갈 준비 되는 것 같은 느낌. 제 진거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 명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언제?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 명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녹화 형. 잘합시다. 제 벌칙 잘 봐주세요. 하나, 둘,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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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하나, 둘, 둘, 셋, 넷, 둘, 셋, 둘,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 둘, 셋, GEO, G7, G! 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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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난 지금 상 hunted 타이틀 나라 사켜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베베베베베 面白いですね。 枚数에振り付けがちょっと遅かった。 遅かった。 心が本当に痛いです。 でも本当に面白いです。 幸せです。 みなさんまたね。 何ですか? あー、ベンベン! 初ゲーム。 今日楽しかったですよね。 さすがコメザの皆さんがいつも熱いです。 フェンションが好きです。 最高です。 またね。 明日も、明日はDVDです。 膝。 明日はDVD撮影の日です。 今日も頑張りましたが、 明日もちょっと頑張って、 完璧なDVDを作りたいです。 今日来てくれた皆、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本当に皆さんのために、 僕たちが頑張りますよ。 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また会いましょう。 また会いましょう。 お疲れ様でした。 お疲れ様でした。 明日もあるから、 明日も頑張って、 良いステージを作って、 皆さんにお見せしたいです。 お疲れ様でした。 バクさんから、 メッセージがあります。 今度は、 最初は、 最初の歌の中で、 最初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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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そのパートが、 超大変でした。 그리고 다음은 랄라바이 저는 처음 스테이지에서 항상 댄스를 계속해서 랄라바이의 파트에 저는 파워가 전부 생기고 그래서 그 파트가 제일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괜찮아요 항상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영재 안녕 영재야 나는 금방 마크 형 질문에 대답을 하고 지금 너에게 질문을 한다 영재씨가 노래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은데 음악이 왜 좋은지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당연히 팬분들도 있지만 정말 영재씨가 생각하는 왜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연재상 파이팅 좋은 하루 여러분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천사 이번엔 하루 그냥 여러분도 이건 몰톤 필요해요 오늘은 브레이크 걸게요 오오 이거 몰톤 필요하거든요 몰톤 이거 어떻게 구했을 때 물이 너무 좋아서 세 로 new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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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바위 보 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 없어. 한 번 보고 오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원히 제가 그러나, 2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2, 3, 4, 10, 7, 8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 흠 composite가 가위바위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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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빠지고.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잘했다.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공유정사. 야! 봐! 오케이! 파이터! 정연! 재난의 미래 여러분 오늘 오일이콘은 1위 1위 2위를 불렸 Years Captain 만난 축구 한다 contribшего 이 yardım 고치 아야? 고개 민 Sens 감사합니다 와야맞이 엘 4 오픈 고 Palm 오 아 キモち에 haha implementing 20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 데일리 1등 했대요. 생각하지 못하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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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재씨가 노래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은데 음악이 왜 좋은지. 저는 왜 음악이 좋냐면 정말 쉽게 말해서는 저의 가장 첫 꿈을 이루게 해준 뭔가 교과성인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는 엄청 뜻깊은 일이기도 하고 솔직히 처음엔 일이라는 생각을 전혀 일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내가 좋아서 했고 취미였고 근데 그냥 좋아서 하다보니 이게 직업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내가 더 열정 있게 하고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도 있고. 왜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가수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크죠. 네. 뱀뱀아. 나는 지금 진영이 형한테 질문을 받고. 그. 우리 뱀뱀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 뭘 물어봐야 될까. 뱀뱀은 뭔가 나중에 되게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한 50대쯤에는 뭐를 하고 싶어. 너의 꿈이 궁금하다. 가수가 아닌 뭔가 늙어서 뭘 하고 싶은지 궁금하다. 그럼 이만. 빠이빠이. 이준어요. 네. 다고야에 들어가시죠. 다고야는 꼭 기다려주세요. 그쪽에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나고양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나고양에 가겠습니다. 여기가 고향을 먹겠습니다. 여기가 고향을 먹겠습니다. 여기가 고향을 먹겠습니다. 다 배달이 됐어 또 심아보시 모자 배달이 됐어 음 영재와 전부 다 배달이 이마와 규덩 타벼ます 호배 시티와 진짜 예쁘다 여러분 저는 나고야에 만나요 안녕 히츠마부시 그리고 양말 윙윙 테마사키 맛있어 나고야 나고야에 아이맞숨이라서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올라가 거의 올라가 일단 세 번째 회사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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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에서 6번까지 내 춤이 2번인데? 자, 셋, 넌, 이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 춤 이거 안 꺼내느냐? 춤 추다가 너한테 맞을 것 같은데 상관 나지? 상관없어. 상관없어. 다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상관없어. 자, 그냥 시작하자. 이거 봐라. 자, 일단 이거 점프 10번. 아, 얘 또 운동 버전이야. 아니야, 워밍업, 워밍업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워밍업은 앞쪽으로 해. 진, 하나. 여기서 이쪽. 어, 완전 늘어나. 아... 후... 아홉... 열, 이... 어이... 아이고, recently,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G, O, T, S, E, O, T J! 자, 마마락의 유일이 온라인 하니마스 이 정도만 이거 따롬해요 마마락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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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 여러분 즐겁나요? 그러면叫 한번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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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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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다릴 때 Cause you like an angel Like an angel 君と唇을重ねたくて 네 맘에 깨닫게 Cause you like an angel Like an angel Let's talk about it Just tonight Just tonight Just tonight 君が望む全てのことを 叶えてみせるって 口にしたけど 自分のこと それは最優しい そんな僕でも 信じて欲しい 君が望む全てのことを 叶えてみせるって 口にしたけど 自分のこと それは最優しい そんな僕でも 信じて欲しい ピカツキに隠れた自分 信じる力 誰でもなく 君のためなら そう 一度の場でさえ 立ち向かうよ Be friendless もしこの世が 君を責めるなら Sunrise 今すぐ 引き継いだす Yes just like a superman I wanna be your superman Just say Oh その叫び出し そうなこと I'll never let you go 愛してる Oh そう守り続ける 皆さん 本当にありがとう と ごめんなさい 本当に あちいですね 素晴らしい WEEKLY ニーニ ありました 皆さん 本当にありがとう と ごめんなさい と ごめんなさい たくさん こないから いろんなことが ごめんなさい でも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うん うん 美味しそう 前 60本 食べました うん お疲れ様でした お疲れ様でした 皆さん お疲れ様でした ああ 面白かったです 皆さん ああ いつも 応援してくれた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また会いましょう パイピース 危なく会いましょう 皆さん なんか ファンの皆さんが 今日 すごく テンションが いいですよね ああ 次の ステーションが フクオカです 最後ね 皆さん フクオカのファンの皆さんも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楽屋の皆さん 早く会いましょう ピース フクオカのファンの皆さん フクオカの皆さ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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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族は フクオカungsX レロンは peg浪の人と フクオカも フクオカの皆さん 이게 아마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너는 나중에 춤을 너무 좋아하잖아 나중에 자기 춤 학원 자기 춤 아케데미 열 생각 있는지 궁금하다 열면 말해줘 내가 투자해야겠지 렛츠기릿 막도 유겸상도 나고야 먹방 아 먹방 와우 이건 대바닥디 소스? 매력 아 수추? 약간 수추? 응 좀 짤 수 있는데 근데 나 이거 좋아 이거 맞아요 딱 마크 형이랑 뱀뱀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저도 하나 먹어볼까요? 저도 어제 이미 많이 먹어가지고 응 오늘 새벽에 혼자 먹었어 남은 거 다 먹었어 저희들이 어제 나고야의 유명한 음식 테바사키 히치마붓이 두 개 두 개씩 우리 그래서 그렇게 다 먹었어요 근데 밥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짠맛이 세니까 어제 히치마붓이랑 먹었는데 맨 밑에 이제 쌀밥 해박? 햄밥에 먹는다 맛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오늘 어제 이미 먹어서 오늘은 햄버거 땡겨서 오랜만에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그냥 빨리 먹고 잠시 오늘은 빨리 ERIC transitional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빨리 왔어요. 오늘 우리 미국에 있을 때 너무 오래 있었어. 정말요. 그리고 오랜만에 일본 아가새들 보고 그게 그건 진짜 좋고 그리고 나고야도 오랜만이잖아요. 앞으로 후쿠오카도 오랜만에 갈 텐데 저는 오늘 오랜만에 홀에서 어떻게 보면 한 건데 되게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더 저는 좋았어요. 막 고베랑 그거 있었어. 도쿄 뭐였지? 오늘 아레나서 할 때 제일 앞줄에 있는 팬들 그래도 좀 멀려나 응. 쳐다볼 수 있는데 여기 홀에서 완전히 이렇게 있으니까 좀 민망했어요. 오히려 저희가 오랜만에 홀에서 하니까 추억도 뭔가 생각나고 우리 그때 막 가자마자. 되게 재밌었어요. 오히려 멤버들도 다 같이 가까운 홀이나 제프와 만에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되게 오히려 오랜만에 되게 재밌는 좋은 경험이었고 추억이 또 만 될 것 같고 물론 도쿄랑 워사카도 물론 도쿄랑 워사카도 도쿄랑 워사카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많이 와주신다는 게 되게 소중했어요.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요즘에 호응을 진짜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신났고 도쿄는 이제 첫날에는 되게 긴장하고 팬분들도 되게 지켜보시는 느낌이었는데 그 어색함. 두 번째 날에는 또 많이 즐겨주셨어야 돼. 다행히. 우리 항상 그거 있어. 근데 어디 가도 그래. 되게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서 처음 콘서트 한다. 약간 어린 편 느낌. 그리고 또 일본에서 오랜만에 또 투어한다. 첫날에 약간 어색한 저희 요즘에 거의 이제 호텔에 오래 있으니까 약간 미드나 아니면 마나 엥메이션 같은 거 진짜 많이 먹어요. 진짜 엄청 많이. 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투어 너무 고마워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빠이빠이. 잘자. 굿나잇. 여러분 오늘은 러블룩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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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델타운다 하이닥 치즈카이더 러브ループ 조마자 도쿄에 하이닥 치가리 한국에서 유학한 분들도 있고, 한국어를 저만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고맙죠,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만큼 저도 일본어를 열심히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게 즐겁습니다. 하이터치, 제이비, 하이터치, 제이비, 하이터치. 제이비, 하이터치, 제이비, 하이터치. 진짜 미소해. 하이터치, 제이비, 하이터치. 하이터치 너무 좋아요. 너무 신다요, 지금. 하이터치. 빨리. 하이터치예요. 콘서트... 뭐 좀... 뭐...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들이 다음... 다음 앨범 준비하고 있어요. 후쿠오카에... 아... 신곡. 신곡을 보여줍니다. 후쿠오카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지나갔었는데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놀랐어요. 마지막 콘서트는 스프라이스가 있었어요. 그게 가장 긴장되었어요. 네. 昨日? 이틀 전에 녹음했는데 바로 다음 주 무대에서 불러야 하니까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도가 스키 예술 모으하 바로 완벽한 트럭 스튜라이 와우 처음에 뭐 이렇게 지켜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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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 그거봐 너네 둘은 이쪽 같이 나왔네 두 번째 들어간다 네 이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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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그림 나오면 무조건 쳐서 가져가는 거고 숫자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그림 그래 이거나 이거나 다른 거지? 그치 근데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가져가면 되는 거야 쳐서 가져가고 근데 이렇게 껴있으면 얘가 초록색을 싫어해서 못 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뭔가 예를 들어서 얘가 없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쳐서 가져갈 수 있어 어떻게 뭐 그러니까 얘는 초록색만 없으면 땡치고 가져갈 수 있고 이 카드가 나오면 이거는 빨간색만 없으면 땡치고 가져갈 수 있고 이거는 그냥 다 가져갈 수 있어 무조건 얘 나오면 무조건 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올해 워마 게라레나 인도다 나이 순대로 하는 거야 나이 어린 사람부터 시작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돼 아 이거 안 보고 그냥 아 안 보고 이렇게 딱 썩고 까면 된대요 뒤지는 방법은 앞으로 보이게 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면 돼 오케이 땡큐 그리고 그 친 사람부터 계속 하면 돼 아 진짜? 똑같은 그림 이게 이렇게 새겨야 하지 아 아 아 아 그러면은 형 걸 하나를 여기다 깔아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실수했으니까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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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너한테 이렇게? 왓? 왓? 그럼 또 누구부터 해? 황부터? 나부턴가? 어 이제 형? 발렸으니까 빨리 빨리 스피드키 하자 스피드키 아니 빨간색이 있으니까 빨간색이 빨간색이 빨간색을 못 먹는 거 아니 나 지금 이 룰을 우리가 다 놔야 돼? 계속? 룰을 기억을 못 하겠어 룰을 기억을 못 하겠어 룰이 뭔지 모르겠구나 여긴 다 타줘야지 다 타줘야지 마지막에 정하자 아 게임하는데 자꾸 누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곤란해요 아 나부터 아니야? 그러니까 나부터 쟤야 내 노래 에헤 이거 다 가져갑니다 아 다? 우와 부자 됐다 아 씨 어떡하냐 예스 오 제이비 예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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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늦잠 깔고 실수하고 가는거지 자 빨리 갑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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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고 가요 자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가요 칠 수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덮었어 왜 칠 수 있었어? 잠깐만 나는 오늘을 몰라서 빨간 게 없으니까 칠 수 있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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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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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깔고 가요 나 깔고 가요 진짜 깔고 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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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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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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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까지만 가져와 나도 이제 얼마 더 끝난다 알겠죠? 시작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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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좋을 때 가야돼요 텐션 좋을 때 갑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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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사 solving 우왈믄 우왈믄 자 갑니다 빨리 많이 빨리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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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던 아이 빨리 파리게 입사했어 자 갑니다 빠르게 말 빨리 빨리 elles มา 갑시다 까말 Stage 까말zzo 까말 jetzt γμ 갑시다 1, 2, 3 서이수리 서이사이 맘들어 아 근데 이것도 재벅이가 끝났다 이제 우리 단판이 끝나는 거예요 먼저 치거나 해 잘못 치거나 컴온 오! 끝났어 끝났어! 유겸이가 이겼어! 약한 의견가 더 많은데 유겸이가 이겼어! 그럼 이제 벌칙 뭐 할까요? 심장 졸려요 아 할래 할래 재밌네 뭐 할까 벌칙 뭐 할까 벌칙 형 재범이 형이 하는 얘기도 있잖아 재범이 그런 거 모르는데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잖아 근데 갑자기 그런 거 좀 이상하지 내가 처음에 히트 쳤던 게 재범이는 재범이였으니까 영재는 영재 이렇게 하면 하잖아 왜 영재한테 못하는데 이렇게 영재는 영재 영재는 영재 그냥 멘트 치다가 어 멘트 치다가 갑자기 이제 형 멘트 전에 이렇게 시작해 문의 큉 영재는 영재 이렇게 오케이 끝! 아 이거 재밌네요 이거 아 집에 하나 사놔야겠다 이거 아 좀 새롭네 이게 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고 어 여러분도 뭔가 재밌는 이런 소소한 재미를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확행 네 자 아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나머지가 조비에 기히는 도케이는 네 아래가 조비에 기히는 도 아이고 한 번에 아래 다음에 아오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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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información!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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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진짜 후쿠오카 휴소실브리입니다. 아가세, 즐겁나요? 네. 유겸. 영지. 네. 조금. 조금. 노래요.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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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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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좋은데. 아까는 우리에게 약속을 한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 여기가 본 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홍반입니다 렌쇼 게임은 저는 렌쇼 게임입니다 지금은 덕후 카우이 영재입니다 큐 영재 영재 학교 수업을 부탁드립니다 아가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G.O.T.Z 잘 옳지 아가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늘 정말 텐션이 와 여러분이 정말 정말 아가쌤 아가쌤 홍반입니다 첫날입니다 내일은 정말 오늘의 오늘의 마지막 날입니다 1개월 정도 저희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앞으로 앞으로 또 만나요 여러분 추고하셨습니다 추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 넌 왜그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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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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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홀레 네 이게 뭐.. 유 자 시작하자 음 결국은 세지 정할께 5위반의 유 아 유 유 자 우한 5W 저요 저 신과 가사 아주 좋아 오케이 이리 와 이 시연 자! 해봐, 해봐, 해봐! 와, 재밌겠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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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 뭐야? 이거 중간에 불발이면 뭐...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 여기서 올라간다 여기서 올라간다 아 좀 끝났네? 가만히 있는데 어? 떨어져서 안되나? 이게 오케이 오케이 내 거 비로 비로 어? 어? 야 아 미안 와 아 저거 누가 껐어? 누가 껐어? 정말 기밀하게 간지 가고 있어 껐어 와 재밌다 재밌다 와 아 친구야 이겼네 아 싸가워 다가세요? 와 야 야 벨틴다 벨틴다 오 그래 그래 우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아 멋있어요 정말 정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한 합의를 하면서 와 진짜 나 오랜만에 추억도 기억나가지고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되게 뭔가 멋진 거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정말 저거 보면 진짜 여러분들도 감동할 거예요 진짜 너무 예뻐 진짜 대박이에요 솔직히 진짜 이게 과학의 힘인 것 같아요 오 오프라 오 와 김희야 예 사실 마츠리 마츠리 마츠리retched니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쁘다 히스 레이 카메라로 담을 수 있잖아 아 좋지 이쁘다 이쁘다 그럼 세의の 이좋 고생하셨습니다 이즈 좋았어요! 오늘은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저는 정말 기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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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생해요 불꽃 노래 한 거 정말 어렸을 때 저는 진짜 몇 년 만에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그냥 멤버들이랑 하니까 또 새롭기도 하고 되게 어린이 된 거 같았어요 나중에 자기 춤 학원, 자기 춤 아카데미 열 생각 있는지 궁금하다 원래 그렇게 생각 없었는데 뱀뱀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원래 그냥 저는 누구를 이렇게 키우는 것도 약간 재밌겠다라고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직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뱀뱀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예스 어... 모르겠어요 제가 가수를 계속 할 건데 계속 하면서 해도 계속 하면서 하겠죠? 만약에 일단 서른은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서른 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이제 제가 재범이 형한테 질문하면 되네요? 재범이 형! 내가 궁금한 건 형의 음... 마지막 최종 목표가 뭔지 궁금해 야스! 감사합니다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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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진짜... 오늘도 비빔밥 먹어야겠다 그래서cap 개nom 장기름에다 고추장이나 더 먹어야겠다 고기를 넘어 봐야겠다 напр 싶은 두개 ін Cum 오늘 Sing For You 부르면 팬들 얼마나 좋아할까? 팬들 이럴걸요? 뉴 썽고? 뉴 썽고? 알겠다고 알겠다고 아 남았어 왜 갑자기 다리가 풀렸어? 와우 풀인데 뱀뱀뱀말 여기 있잖아 어때요? 여기 지금 자리를 정하잖아 뱀뱀 여기? 그 다음에 영재가 저 끝에 또래다 가야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떡해 세뇌 이정 연습끝 시작 орош 백 다 돌림 넷 넷つ, 둘 최대한 크게 돌린다고 생각해요 저 어때요?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나임이네요 나임 다시 여섯 두 개만 더 할게요 자 하나만 더 열 오케이 돌아오고요 바깥에서 한 번 해볼게요 그리고 둘 돌아오고요 셋 돌아오고 넷 돌아오고 다섯 돌아오고 여섯 돌아오고 일곱 돌아오고 여덟 아하 10 돌아오고 아홉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비 기술님께서는 지금 객석내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사완이 사완이가 하하 하하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이 오늘은 마지막 기ti입니다 준비가 좋을까요? 요즘 더 많아요 요즘 더 많아요 오늘은 모야시가 정말 신선해요 네! 온몸이에요 자 마지막 파이팅! G.O.T.S.M. 자 마지막 파이팅! G.O.T.S.M. 자 마지막 파이팅! G.O.T.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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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sing for you I'll continue to sing I'll sing for you 감사합니다 여러분! I'll sing for you That's it That's it Thank you Thank you Baby, I got you Baby, I got you Woo Everyone Let me sing for you It's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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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I'm so excited I love you I love you You're so excited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공연 우리의 신곡 Sing For You 첫披露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Sing For You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연이 끝났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정말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항상 노력하고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오늘의 스페셜 에디션 Sing For You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쿄 고맙습니다 도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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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podemos 우리의 내가 궁금한 건 형의 마지막 최종 목표가 뭔지 궁금해. 야쓰. 인생의 최종 목표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정말 편안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갖고 싶다면 나이도 낫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애완동물을 빌리면서 서로 이제 친구처럼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면서 저는 꼭 주택에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나중에. 그래서 주택에 마당 있는 집에서 살면 거기에 딱 나무 흔들리자를 납두고 나서 거기서 책을 읽고 싶거든요, 가을에. 그게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인생의. 그거 중에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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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어스 제가 조금 알아래? 아, 멋있어 아, 루프! 오우 아, 깐도ですね 아우 와, 여러분 랩까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거 사진 찍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즐거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자로